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도 불구하고 총선 행보를 더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단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 대표의 피습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총리는 어제 광주에 와서도 5.18 묘역을 참배한 뒤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총선이 이제 세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전 총리 신당 행에 현역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들이 얼마나 합류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광주 전남에서 의사를 밝힌 정치인들이 좀 있나요? 네, 어제 현역 참여를 이 전 총리한테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차츰 드러날 것,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회견에 그런데 광주 전남의 현역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낮개로 분류됐던 이계호 의원과 이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하고 선긋기에 나섰고요. 예비 후보 중에 여러 후보가 거론되긴 했는데, 제가 직접 전화나 대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다들 부인했습니다. 다만 예비 후보 가운데서는 측근인 광산을, 박시종 후보가 별도로 탈당 여부를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합류를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 전남에서는 이낙연 행 신당에 참여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구 경쟁력을 봤을 때 신당이 민주당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공천관리위원회가 작동하면 공천의 윤곽이 드러날 거고, 다음 달 정도 되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이 한의 20%에 포함돼서 사실상 컷오프되거나, 지역구가 전략공천지역에 포함된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요. 민주당 후보로 출마일 기회가 막히면 언제든 현역이나 주요 후보들도 신당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전 총리가 정치인에 거치는 남이 말해서는 안 된다,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제3지대 세력 간의 이합집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가 되었냐, 이것도 관심인데, 이 전 대표가 이준석 신당과의 협력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내일 양양자 한국의 희망대표 출판기념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 총리와 이준석 대표가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나 각각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또 따로 떨어져서 활동하면 여론조사 결과 등을 살펴봐도 의석을 차지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결국 연합을 통해서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공략하는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 공천 결과에 따른 변수일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신당의 합류 여부를 또 결정하려는 정치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게 이번에 구성된 공관이 어떤 면맨들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공관위원장인 임혁백 교수를 비롯해 공천 과정에서 주도적인 의견을 낼 만한 위원들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물론 호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도 없습니다. 결국 공관위도 부위원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친명중심 공천수순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 의뢰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른바 자객공천이 시작됐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또 총선의 하나의 또한 또한 변수, 인재 영입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여섯 번째 인사로 과학 분야에 황정아 박사를 영입했는데, 이분 호남 출신이라고요? 네, 황정아 한국천문연 책임연구원입니다. 여수 출신으로 드라마 카이스트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력보다는 황 박사가 비례가 아니라 지역구 출마를 원한다, 이 말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영입한 인재 가운데 15명 정도를 지역구에 출마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영입 인재들이 어느 지역구에 가느냐에 따라서 당내 갈등이나 신당 이탈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지난주 KBS를 비롯해서 언론사들의 여론조사를 한번 짚어보면요. 비슷한 시기에 사실 실시를 했는데 결과는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체로 현역이 강세였고 친명 후보들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구도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컸는데요. 압축해서 말하자면 여론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화면적 방식이었고요. 전화 자동응답 방식과 격차가 가장 큰 방식인데요. 자동응답 같은 경우는 정치 고관여층에 참여가 좀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응답은 통상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면 자동응답 되면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이렇게 넘어가면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선거 조직에 연결이 되면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많고요. 반면에 전화면접은 조사원이 직접 통화하기 때문에 응답률은 더 높고 성별이나 연령을 허위로 대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조사 기간이 길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평균적인 시민응답이 많았다. 그래서 인지도 높은 현역들이 조금 더 유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박지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